오늘 가장 큰 반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윤준호다, 이홍구 두 포수관에 맞대기 어려웠네요 주자는 스타트 끊었습니다, 1루로 쏩니다 1루베스, 1루에서 아웃 됩니다 대학생한테 질 수 없지 않아? 천루 주자의 한경빈 허브로 들어왔습니다,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이타구는 좌익수적이에요 좌익수적이에요 어, 좋다 프로예브 1440경기 중에서 10경기도 안 나와 가방, 가방, 가방 냈어, 가방, 가방 또 품벅 타격! 오중경! 오중경! 잡았어요! 잡았습니다! 야구로 모르네, 저거 오오오오